하나, 둘, 셋! 아! 잡혔다.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온 트레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친구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스코리아입니다. 스와힐리어로 할까요? 아, 스와힐리어로 해도 되죠? 나이터와 승구. 나 스와힐리. 우리 집은 스와힐리어로 할까요? 스와힐리과 유튜브.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대단한 친구. 스와힐리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는 못하지. 거의 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할까요? 바보같은 질문들. 바보같은 질문들. 바보같은 질문들. 바보같은 질문들. 약간 선익형. 스테로타입. 고정관념 좀. 가진 질문? 누군지? 한국인들이 멍청하게. 원하지마. 한국에서 살면서 진짜 이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너무 짙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물어보니까. 한국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오, 트레와. 집에서 사자루 키워? 집에서 사자루 키워? 씀바? 운나 씀바? 맞아, 맞아. 당연하지.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아프리카에 대한 모습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이 진짜 아프리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이 진짜 아프리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그 모습이 진짜 아프리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친구와 함께 앉아있고. 그래서 한 분이 모여서 왔는데. 한 분이 왔어.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하하하. 네나. 네나. 내가 내가 너희랑을 하시다고 하라고 했었어요. But it was awkward at the same time.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웃었어요. 너무 또 뭐라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야 너무 바보다. 근데 마음속으로 말을 안 했지. 넌 진짜 바보다는 게. 품바. 품바부. 왜왜니 품바. 근데 이거 품바는 이제 품바부는 it's like the whole wad. 품바부. 어떤 아프리카 친구 중에 사자 있냐고 물어보면 아 있지 우리는 두 마리 있고 옆집은 막 세 마리 있고. 너한테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Like why do some Africans hate being called Africans? 아 그치. 문제가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아니라 some Africans don't like being called Africans when there is implied generalization. They don't want it to be generalized. Yeah, they don't want it to be generalized. 아프리카는 완전 다양한 나라도 있고 다이버시티가 엄청. 다이버시티 엄청 많고. 다이버시티 엄청 많고. 다이버시티 엄청 많고.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countries have like different tribes which have different cultures. 그치. 다이버시티 많고. You have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좀 아시안도 있고. Yeah, you have Asian. You have Asian. Indians are. Ah, 맞다. Indian. 왜 generalized 하냐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어. 그치. 이거 진짜 말해야 돼 이거는. You should stay. People think there is a language which all Africans speak. No, 아프리카어 말할 수 있어? 그래, 그거 문제야. 근데 그런 언어 없잖아. 그치. 엄청 언어가 많지. And depending on the country that colonized that region, you have like their official language being. For example, in East Africa, it's mostly English. If you go to like West Africa, you have countries which use France. French. French. Oh my god. And then when you go to like Mozambique, Angola, you have countries which use Portuguese. Portuguese. 그냥 다만, official language일 뿐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이티브 랑귀지 아니잖아. 네이티브 랑귀지 아니라, it's like an official language. 그래서 그냥 가면, we have two official languages. 뭐, 소외류랑 영어. 공식적인 상황에서, 뭐 학교나 뭐 어떤 중요한 모임? 자기 네이티브 랑귀지 안 쓰지. 왜냐면, 지역마다 다르니까. To make it easy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Exactly. I think the most of the people in South Korea, they would think the most African have the good body shape. 약간 막 둥치 크고, masculine. 맞아,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어떤 택시 아저씨 나한테 보고, 아 너 키 왜 작냐? 막 그렇게 물어봐. Like why are you short? Did you have food when you were a kid? 막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어서 그런가요? 막 진짜 그렇게 물어봐. 조금 심했다는데, 택시 아저씨. 저는 그냥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막 피지컬, 막 키 큰 사람도 있고, 특히 수다 한쪽 가면, 사람 진짜 키 커. 막 어떤 지역에 가면 좀 키 작은 사람도 있고. So like, like it's really diverse. The most people misunderstand. The weather in Africa is always the summer and hot. That's true. That's true. I'm walking in my office and then, 에어컨, like the air conditioner wasn't working well. 그 아저씨 와가지고 사무실 나 보고, 여기 엄청 더운데 나한테 보고, 아 근데 너는 안 덥겠지. 아 근데 이건 그냥. 조금 내 외신심이 내꺼. People think Africa, like all of Africa is really hot. 한국 여름보다 더 덥고. 맞아. 그거도 지역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케냐 같은 경우는, 동쪽에 가면, especially the northern side of Kenya, they are kind of arid or semi-arid sides in northern Kenya. 거기는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사는, 제가 사는 지역은, 키시라는 지역인데, 나이로비에서 한 7시간 곳으로 타면, 키시는 진짜 날씨 막 쾌적하다? 쾌적하다 말이에요. 쾌적하다. 18 degrees. 거기 왔다 갔다 진짜 막 많이 올라가도, 32도고, 딱 살기 좋죠. 그래서 저한테 한국 여름이 너무 더워요. 맞아. 습도 높고, 너무 덥고. 진짜 너무 한국 여름. 너무너무 덥죠. 너무 Too much 휴밋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고생하죠. 한국인보다. 뭐 궁금한 사람 있겠지만, 뭐 인종차별 몇 번 경험해봤냐. Like how many times have you experienced racism? 그럼 왜 세 그거를, 씨. 외보라가 그걸, 물어보지 마세요. Like, 일단은, 저는 솔직히 한국에 와가지고, 오학원에 들어갔잖아요. 오학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이제 학사 공부 시작했는데, Like my environment, 오학원은 경희대. 경희대 외국인 진짜 많아요. 심지어 아프리카인 교수도 있어요. 물리학. 있었어요. 그때는. 경희 was a really diverse environment.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도 막, 거기 외국인도 많죠. 그리고, 서울대 주변, 낙성대, 서립, 신림. 그런데 막, 외국인이 있어도 사람들이 막 놀라지 않아요. 왜냐면, 하도 서울대 쪽에 외국인 많아요. 그치. 외국인 많이. 맞아. 많으니까.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진짜 심하게 인종차별 좀 경험했죠. 제가 택배 상하차 해봤어요. 진짜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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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or those who don't know, 택배 상하차 is, When you go to the, 뭐라 할까요? Shipping company. And then like, you load the boxes into the car. The heavy box. Too much hair. And you work for like, 나는 그때, I worked for like, 12 hours. You have like, 1 hour break. Like, you have some meal at 1 AM. So like, you have a break for that. Korean, Asian, Chinese, Korean. They were given food. Like rice and meat. And then, Africans, you know what you are given? Bread. And some juice. 끝. 그래서 내가 막, protest했잖아. 나도 밥 좋아하는데, 밥 먹고 싶은데, 왜 밥을 안 주냐?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아, 여기 아프리카인한테 밥을 주면, 버려. 안 먹어. 근데 나는 그거는 안 가. 나는 먹고 싶어서 달랬는데, 근데 학교 밖에 나가면,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진짜 심하게, 인종차별 경험하죠. 아, 너무 심했다. 심하게 경험하는데, 신고 못해요. 왜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도 있어요. 내가 신고하면, 이제 뭐, 다른 불법 체류자도 뭐, 비자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지? 뭐. 아,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감히 생각이 안 나. 또 다른 경험이, 내가 식당 알바 했었거든? 식당 알바? 아. 홍대 황대출. 안 어울리는데. 저 상상이 안 가. 며칠 안 돼. 몇 분이세요? 막 메뉴 갖다 주고. 아, 비슷하네. 그래서 제가, 제가 직업에서 일하는 데, 공부가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이,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다고. 내가, 그들이 일본인 레스토랑에 공부할 수 있듯이, 아, 일본인 레스토랑에. 아, 거기, 일본인 레스토랑이었고, 이자카야 집이 있었어요. 아, 뭐, 이렇게, 아, 직업이, 이자카야 집이 있었어요. 할 수 있어서 좀 귀엽게 큰 안경 껴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안경 끼고 갔었어 안경 끼고 베어링 글래시스 예, I'll put a picture you'll see So like, he wanted me to act cute So I wouldn't scare away the customer Because I'm black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오케이 했어 오케이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 안경 쓰고 나서 아, 좀 더 낫다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한편이 모욕인 뽑아줬다는 게 고마운데 한편이 그거 차별이지 그치 그냥 흑인이라서 무서워서 좀 귀엽게 입어라 You should mention the name of the restaurant Today's topic was the stupid questions and stereotypes Koreans have about Africa But I ended up talking about my experiences with racism too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그냥 그 아프리카, Kenya 우리는 그 다양성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맞아 인정해야 돼 Thanks so much guys If you have any questions I know I used a lot of Korean So I'm going to put some subtitles Don't worry about that But thank you This was fun 그치? 과 해리 And then, I'll be the first day We'll catch everybody And we'll catch everybody The only way